안녕하세요 오토사운드20 입니다. 저희는 K5 2021년식 차량에 요즘 최고로 인기 있는 카 오디오 차량에 장착한 DSP, 디지털 사운드 프로세서가 내장된 매치 어팔 DSP 제품을 장착한 오토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이 차량에는 헤드캡도 같이 장착하셨습니다. 8채널 어팔 DSP 디지털 사운드 프로세서가 내장된 제품이라 튜닝 프로그램으로 완벽하게 튜닝을 하기 때문에 아주 퀄러티 있는 사운드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순정 사운드는 비교도 안되고 스피커만 교체한 사운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. 요즘은 매치 어팔 DSP 대세입니다. K5 2021년식 차량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K5 2021년식 차량으로 어?